안녕하세요 오늘의 동그란 코스는 사실은 정치는 별로입니다 별로고 다만 한가지 좀 부여한다고 하면은 100두대근 안에 일부는 한 코스입니다. 코스도 이렇게 완만한 코스가 되겠습니다. 누구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코스였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100두대근 원선을 타려고 지금 백봉룡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 구비 구비이 돌아서 올라옵니다. 하늘이 좀 맑아지고 있습니다.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해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. 자 여기는 그 평균이 경험하면 강원도 정성군이고요. 백봉료 운송입니다. 오늘 갈 코스는 원방제로 가겠습니다. 원방제로 약 7.4키로 정도 됩니다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임시 지팡이를 만들고 있습니다. 아 요거 다래나무입니다. 다래나무 지팡이 잘 만들었네요. 자 계속해서 능선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 소나무 밭을 지나서 참나무 밭으로 들어갔습니다. 여기는 전부 갈참나무가가 되겠습니다. 10시간 걸린 것 같아. 10시간 걸린 것 같아. 10시간 걸린 것 같아. 10시간. 오우. 서울에서도 왔다 갔네요. 야 여기도 보니까 전국 18000 삼봉 등정기념 서울 양천 심룡보 이렇게 써놨네요. 아 전부 이 참나무 군락지입니다. 소나무는 볼 수 없습니다. 아 강간이 있긴 있네요. 자 여기는 약 한 850 고지 정도 되는데요. 아 바람이 불고 또 그늘이 져서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. 제가 여기 여기 올라오니까 아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. 아 숨도 조금 찹니다만은 정말 이게 괜찮은 코스입니다.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에는 이게 이제 개방이 되는데 이제 봄하고 가을은 이제 산불 때문에 개방을 안합니다. 아 그래서 여기는 한겨울하고 여름철만 가능합니다. 자 여기가 정말 오리지널 금광송을 보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큽니다. 한 400년 내지 50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어느 분이 이렇게 멋지게 걸어 놓고 갔을까 이거 뭐 독부석 같은데 아 이게 풍덩이 이게 뭐야 이게 장수풍덩이 장수풍덩이 지금은 그 계속 그 농선을 따라서 지금 움직입니다. 그래서 평지와 같습니다. 평지 그래서 백동룡 구원에서 원방쾌를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. 현재 1키로 왔습니다. 앞으로 6.4키로가 남았네요. 자 단풍나무도 가을에 삐틀리기 위해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계속 땀이 좀 나긴 합니다만 아직도 시원합니다. 이게 둥글레입니다. 둥글레 상당히 많네요. 현재 1.3키로 왔습니다. 계속해서 평지를 농선을 걷고 있습니다. 백두대관입니다. 백두대관 그 수풀 밑에서 걷는게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없는 곳을 이렇게 걸으면 너무나 좋습니다. 지금은 약간 고로막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. 아 유화독조이랍니다. 걸어서 천지까지 자 다시 또 내리막길입니다. 하늘이 안보입니다. 오늘은 원래 7.4키로를 왕복말고 그냥 해서 왕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현재 백두대관에서 2.4키로 왔는데요. 여기서 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조금 힘이 붙입니다. 그래도 4.8키로 아니겠습니까? 다시 턴을 해서 주차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바람이 후하구나 땀이 엄청 흐릅니다. 아 여기가 등반 중에 가장 오래된 소나무 같습니다. 약 한 50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. 아 대단합니다. 요거는 철쭉굴락기 인데요. 제가 예전에 그 숲 해설사 교육을 조금 받으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. 아 앞쪽에도 대단합니다. 아 요 앞에 보이는 곳이 그 한라시멘트 강산 채취자입니다. 석회석 채취자입니다. 아 잘 안보이시죠? 자 요 앞에 보이는게 한라시멘트 강산 채취자입니다. 아 석회석 광산입니다. 아 요 앞쪽에는 그 강명시 옥계면 바다가 되겠습니다. 아 뭔가 거리가 얼마 안되죠? 오늘 두 번째 손님을 만났습니다. 아 정말 사람이 없네 아 요 다래가 아주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.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등산은 백동영에서 원방제 구간 약 한 2.8km 구간을 3시간만에 왕복했습니다. 아 여러분 많이 놀러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